참배 예수님, 참배 성모님 이곳에 처음으로 오신 분, 두 번째로 오신 분에 대해서 환영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네, 모두 환영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거룩한 땅에 오셨습니다. 이곳은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아주 거룩하신 성모님, 동산입니다. 바로 우주보다 더 넓은 성모님의 사랑의 품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구원 방주가 바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모님의 넓은 사랑의 품, 그리고 성모님의 그 마음 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의 그 모성적 사랑의 품에 온전히 의탁한다면, 성모님께서는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마귀라고 할 수 있고, 사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거짓말의 그 아버지인 속임수를 쓰는 그 자가 바로 우리의 옛 조상 아담을 먼저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나주에서 아주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훌륭한 발표를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아십니까? 성모성심의 승리가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한 성모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하도록 합시다. 정말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이곳 마리아의 구원 방주에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미로 책임입니다. 바로 우리 율리아 엄마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몸으로는 아주 약하시고 아주 힘드신 상태이십니다. 여러분 율리아 엄마께서 어디서 그 많은 힘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일치된 그 힘으로 그 기도로서 힘을 받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일치하시고 더 많은 기도를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주는 꼭 부활할 것이고 꼭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기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로부터 그리고 모든 어둠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마기는 나주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나주는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나주는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성모성심의 승리가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아주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입니다. 그 때가 오면 사람들은 나주로 모두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먼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한계가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 마기들을 우리의 힘으로만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린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옛 조상이 옛 아담이 어떻게 마기에게 그 유혹을 당했는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아주 마기들은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먼저 이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곳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셨습니다. 만약에 넌 절대 죽지 않고 그것을 먹게 되면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유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바로 내가 하느님과 같아진다고 그래서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구나 그렇게 금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 때문에 하느님과 같아지고 싶었고 하느님이 갖고 계신 그 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과일은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과일을 닦고 맛있게 먹고 그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자 바로 알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원죄를 입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모님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악에 기울여지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조상들은 자기의 제한된 힘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그들을 속이고 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40일 동안 너무나 시장하셨습니다. 아, 그 유혹가 그 분께 다가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지 않으시고 대항해서 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效을 바꾸고 bird으로ANE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장과 사물을 살펴 disappointing 예수님께서 신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원한 자리 좀 더 가진 일으키지 않으니,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를 세운 다음 성경을 인용해서 특히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래서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쳐주리라고 말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칼로써 마귀의 심장을 뚫었고 그래서 마귀는 승리할 수 없었고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이 세상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께 경배하죠? 어떻게 마귀에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타나 물러가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분을 떠나가고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다가와서 그 분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시중을 너무 약하고 40일 동안 단식하셨기 때문에 그 분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영혼이신 윌리의 엄마를 보십시오만 몸으로는 정말 약하시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한계가 있는 힘에 의지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는 마귀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칼인 하느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마귀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주시는 또한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한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정복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마귀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는 5대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 영성으로 무장하고 생활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마귀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그리고 성모님으로부터 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모든 그 무기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오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 모시고 오십시오. 파문에 대해서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힘에 온전히 의탁하시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그 힘으로 마귀를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속임수와 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도록 합시다. 모든 거짓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회개하고 하느님께 다시 돌아오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로 일치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해? 동신 동락을 함께 외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선이 그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장을 못 받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호 성인이신 안드레아 김대원 성인을 본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면 바로 천국으로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도록 합시다. 주님께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성모 성심의 승리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의 성심의 승리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도록 합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모두 함께 함께 한국말로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역자가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할게요. 제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께 매일매일 한국말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천국까지 준비되어 계십니까? 그러면 작은 영혼과 온전히 일치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각각 여러분 한 분이 목죽에도 한 단씩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와 엄마를 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성심의 승리를 위하여 예수 성심의 성취의 승리를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그 승리를 곧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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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k rebel Hussein 학굉장 main ul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